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슬기로운 하루 보낼 내일 또 만나 안뇽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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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